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에 동참했습니다. 제주도는 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군의관 2명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보도에 홍수연 기자입니다. 개강 2주째를 맞은 제주대 의과대학.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줄을 잇는 가운데 제주대 의대 교수들도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153명 중 1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들은 다만 진료 현장을 떠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행정적인 사직 수리도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 진료에 영향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 시국에 대한 강렬한 항해 의사 표시이고 실제 진료는 유지하겠다는 뜻도 같이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제주지역 의료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는 같이 애써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대 수업은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강 2주째를 맞았지만 동맹 휴학으로 강의실마다 학생들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는 29일까지가 휴학 신청 마감일인데요. 의대 강의실은 이렇게 텅 빈 채 1학년 교양 수업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룬 가운데 제주도는 제주대병원에 전문의 군의관 2명을 긴급 추가 파견했습니다. 중환자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공중보건이 5명을 파견한 데 이은 조치로 이들은 우선 다음 달 21일까지 정형외과와 안과에 배치돼 필수 의료 진료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제주도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공공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인력에 대한 연장과 당직 근무 수당을 지원하는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시가 함덕리 일대 보전관리지역을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극심한 갈등이 일고 있는데요. 반대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이곳에서 숨골과 희귀식물도 발견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라도 면적 4배에 이르는 90만 제곱미터의 보전관리지역, 주변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곳은 섬처럼 보전관리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땅 주인들이 이곳이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한 건 2년 전. 제주시는 토지적성평가 결과 개발이 가능하다며 건축면적 비율이 2배 높아지고 공장이나 창고까지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반대 주민들의 실태 조사 결과 전형적인 곶자왈의 특성이 곳곳에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곶자왈 지형과 지질, 숨골뿐만 아니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이자 환경부 적색식물 목록에 포함된 골고살이 자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발이 될 경우 지하수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함덕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숨골 70여 곳이 발견돼 이곳이 개발되면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에다 함덕해수욕장 용천수로도 연결돼 보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곶자왈의 일정 면적보다 숨골의 일정 면적은 더 많은 엄청난 물을 지하로 내보내기 때문에 숨골이 지하수 보전 1등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제주시는 토지 용도 변경과 지하수 보전 지역 관리는 별개의 문제라며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숨골이 중요한 자원이고 곶자왈에서 보전 가치가 있는 건 맞지만, 그거를 빌미로 해서 개인 사유권에 과도한 제한을 한다는 것은 토지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다.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공장 시설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혐오 시설과 위험물 시설 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제주시는 다음 달 초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어서 환경부의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제주 MBC 등 언론사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주요 현안과 정치 행보 등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제주 4.3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4.3 홀대론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비를 100% 해주지 못했고 유족도 광주 5.18에 비해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예산 등에 대해서 차등 대우를 받고 있다. 저희 국민의힘 당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국회 최종 단계에서 30 약 34억 원을 증액 반영시켜줬습니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문대림 후보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을 선거 때마다 바꿔왔다며 비판했습니다. 서귀포에서 출마하실 때는 제2공항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갑선거구에 와서는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건지 동굴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지적들을 시민사회단체, 거기에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털고 털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공사를 시작하는 중에 그게 발견되면 이건 국제적 망신입니다. 고광철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문대림 후보가 송재호 후보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것은 비열하다고 공격했고.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법은 비열한 정치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아껴주던 정치적인 선배에게 뒤통수를 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행태라고 봅니다. 문대림 후보는 고광철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아놓고선 능력자라고 말한 것은 겸손하지 않다고 맞받아 쳤습니다. 전략공천은 능력자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죠. 그 공천 이후에 도당위원장이 탈당을 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던 후보가 탈당했다가 물론 복당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고려했을 때 겸손치 못한 발언이다. 두 후보는 한중관계 악화의 책임과 주택 정책 등에서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80분 동안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기후위기와 농자재값 폭등으로 농민 소득이 크게 줄어들다 보니 농자재비 부담이라도 덜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농민들도 지난해부터 조례 재정을 촉구해 왔지만, 경상북도와 도의회 모두 이를 외면하면서 결국 농민들이 직접 조례 재정에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북 지역의 농민 단체들이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농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농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농자재 구입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조례안은 비료와 비닐 구입비 등을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먹거리 생산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화한다는 취지도 담았습니다. 농민 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조례 재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선까지 벌였지만, 경상북도와 도의회가 모두 외면해 직접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자재 지원 조례 재정은 이미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전라북도와 공주시는 지난해 이미 재정했고, 충북 괴산 등 3개 시군도 조례 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와 공주시는 의원 발의로 조례를 재정해 농민이 직접 나선 경상북도와는 대조적입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이번에 조례 재정이 올라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이것이 좋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 경북을 자부하는 경상북도와 도의회가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담긴 조례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오늘은 반짝 봄기운을 느낄 수 있겠는데요. 봄꽃들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하루 늦은 지난 22일에 벚나무가 개화했는데, 비바람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만개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오늘 활짝 피고 있는 벚꽃 구경 가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벚꽃이 만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덕스러운 봄날씨답게 내일은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릴 텐데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비가 강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현실 기온 보시면 북부와 서부지역 8도, 남부지역 9도, 성판악 3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북부지역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지역 16도, 서부와 남부지역 15도로 낮 동안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섬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낮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아침까지 높게 일겠고 낮부터 잦아들겠는데요. 해안으로 너울이 밀려와서 오늘까지 해안가에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내린 뒤에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근처 주민들이 굴뚝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두 번째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사수마을생존권 사수투쟁위원회는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설계대로 굴뚝공사가 진행되면 악취와 오염물질 유입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한다며 설치 중단과 위치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당장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며 주민들과 만나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무수천 유원지 개발 사업 해지를 놓고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무수천 유원지에 개발이 안 된 부지 49개 필지를 사들인 업체가 사업 추진 불가 입장을 밝히며 지난 1월 제주도에 유원지 결정 해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유원지 조성 취지에 맞춰 도시계획시설로 유지돼야 한다며 현재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사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 의대 교수가 제대병원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이 교수가 제주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 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에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교수는 지난 2016년부터 1년여 동안 제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의료진 5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국제공항 근처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한 드론이 올해 3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제주공항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을 통해 모두 37건의 불법 드론 비행이 탐지됐고, 현장 적발 후 6건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제주공항 인근 9.3km 이내는 불법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드론을 비행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주 4.3을 조명한 양영희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수프와 이데올로기가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예일대학교에서 상영됩니다.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는 오늘 수프와 이데올로기 상영회와 양영희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예일대학교도 다음 달 25일 행사를 갖습니다. 수프와 이데올로기는 일본에서 나고 자란 양영희 감독이 자신의 어머니가 겪은 4.3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제59회 대종상 영화제 다큐멘터리 상과 제10회 들꽃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배우 김정태 씨가 제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김정태 씨는 1999년 영화 이재수의 난으로 데뷔한 뒤 영화 친구와 7번 박의 선물, 드라마 사인과 소년시대 등에 출연했습니다. 김 씨는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지사를 만나 방송 촬영과 행사 등으로 제주를 자주 찾아 고향사랑 기부를 결심했다며 제주 4.3을 알리고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태 씨는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지사에 힘을 보태겠다고 김정태 씨는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지사에 힘을 보태겠다고 김정태 씨는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지사에 힘을 보태겠다고 김정태 씨는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지사에 힘을 보태 Para 고기lection을 유치에 힘을 보태 됨 after